굿모닝! 오늘은 요거 아르페지오로 내렸어요 룽고로 회사 내렸구요 오늘 저의 소박한 아침입니다 저는 이렇게 건포도 들어간 빵은 다 좋더라구요 건포도 들어간 호밀빵 그리고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위에 이렇게 그래놀라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오늘의 아침 민어! 민어! 오늘 춥다 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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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민어! 저희는 눈치채! 저희는 인사구에 빠지게 되어있는 테테나 제시원 귀여워 이리와 안녕 민호 집에 가자 Simple 민호 민호 어? 뺏으면 안 돼?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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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! 민호! 민아! 엄마 밟으면 안 되지. 엄마 슬리퍼 다 뜯었네. 오 민아! 오! 코비! 코비 오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질투나? 질투나? 민아 질투나? 코비 둥절 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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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민아 민아 민아